오! 와 한조! 한조 분위기 오진다! 자 한조 준비! 오오오! 오! 유일하게 하나 준비 잘했네! 오 1점! 어 들어가!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학고시입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컨텐츠 GTA5 오버워치 코스튬 플레이 콘테스트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점수를 많이 받고 시청자들의 호응을 가장 많이 받은 그 사람에게 한해서 오늘 상품을 드릴 건데요. 오늘 준비된 상품 일단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상품 어... 그런거 쏘지마. 뒤진다. 일단은 대남님의 후원 5킬로짜리 모래주머니 총 10개 예 5킬로짜리 모래주머니 총 10개 후원 들어왔구요. 예 어... 그리고 대세훈님의 후원 치킨 황금올리브치킨 반반과 콜라 그리고 햄버거 롯데리아 AZ버거 오리지널 콤보 GS25 5천원권 어... 그리고 캠벨 가상 360 VR 마크3 그리고 어... 그리고 아재버거야? 어... 베이론님의 배틀필드4 스탠다드 에디션 어... 후원 상품 변경 배틀필드4 프리미엄 에디션 똑같은 거네요. 예... 퍼브 준비한 상태를 봐서 하지만 최소 3등 까진 나갈거에요. 근데 거기서 인기상 특별상 나갈수도 있구요. 자 그렇다면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입니다. 자 1라운드입니다. 아 잠깐만요. 이거 좀 준비하자. 자 1라운드 겐지 준비하신 분들 나오세요. 겐지 준비하신 분들 나오세요. 예... 어... 겐지 준비하신 분들 나오세요. 음... 빨리 빨리 나와! 자 1렬 횡대로 딱 서주세요. 어 1렬 횡대로 서주세요. 1렬 횡대로 서주세요. 1렬 횡대로 서주세요. 아 포즈까지 예... 포즈까지 준비해온거 약간 가산점 들어가구요. 예... 너는 뭐야? 넌 뭐야? 저 놀라님 그건 쓸거에요 말거에요? 왜 다시 벗었어요? 얘가 벗어요? 얘들아 빨리 빨리 해봐. 어... 자... 저기요 놀라님... 어...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아 이게 오토바이 안 타면 자동으로 벗거든요. GTA가... 예... 어 이거는 뭐 감점요소가 될 수 있어요. 예... 일단은 두개... 코스튬 두개 준비하신 분들... 어... 2부 앞으로... 어... 두번째 코스튬 보여주세요. 어 이거는... 원래 코스튬으로 바꿔 코레루. 이거 뭐야? 이게 겐지야 하다보세이? 새까만데? 어 둘다 원래걸로 바꿔. 어... 아 일본 겐지? 아아... 일본 겐지... 아아... 어... 그렇게 하니까 또 그럴... 그럴듯하긴 한데... 아 탄소섬유 겐지? 어 그건 오바야? 어 뒤로가? 어... 그건... 그건 오바야. 어... 아 일본 겐지 해봐. 일본 겐지. 일본 겐지 해봐. 어... 자 뒤로 가세요. 자 일단은... 어... 겐지... 점수 드리고 싶은 분은... 일단은 코레루님 남아계시구요. 아 일본 겐지 해봐. 코레루. 빨리. 어... 일봉으로 바꾸라고. 코레루 남아계시고... ARRAS님 남아계시고... 놀란님 남아계시고... 나머지 들어가세요. 예. 나머지 검은 옷으로 바꾸세요. 예. 세명 모여. 놀란아. 어 모여 일로. 자 이분들 세명만 남긴 이유는... 딴 사람들은 다 하얀색 밖에 없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포인트를 줬고...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줬고... 유일하게 세분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누구를... 겐지로 우승시킬지... 여러분들 한번 채팅 한번 적어주세요. 예. 어... 여러분들 채팅으로 한번 채팅의 상태로 제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예. 1번. 코레루. 아 일본 겐지 우승. 아 그렇다면은... 예. 일본 겐지가 지금... 들어가세요. 어. 저는 들어가세요. 어. 스읍. 어. 코레루 1점입니다. 어. 상품에 더욱 가까워졌어요. 코레루 1점. 자 이래서 제가 얘기한게. 어. 많이 준비해라. 많이. 많이 코스튬을 준비할수록. 어. 상품을 받을. 어. 확률이 올라간다. 바로 이걸 얘기한거에요. 어. 아오. 진짜. 어. 리퍼 준비하신 분들 나오세요. 리퍼 준비하신 분들 나오세요. 어. 예. 어. 리퍼 개발이 준비했어. 왜냐면 색감해서 준비하기 쉽거든. 난이도 하야. 근데 내가 분명히.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이렇게 개나 소나 준비하는거 점수 따기 힘들다고. 아. 누가 준비하지 않을거 같은 영웅을 준비해야 상품탈 내가 찬스가 많다고 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저는 앞서 다 얘기했어요. 저는 방송때. 어. 자. 다닥다닥 붙어보세요. 자. 이제. 어. 어. 30초드립니다. 30초동안 일단 바꿀준비하시고. 아직 바꾸지 마시구요. 어. 잭파스 앞에 보시구요. 오케이. 아. 두개 준비하신 분 이따 기회 드릴게요. 기다리시구요. 잭파스 붙여 간격. 흠. 자. 겐지 보여주세요. 아. 리퍼 보여주세요. 리퍼. 리퍼 보여주세요. 어. 다 생각하는게 비슷비슷하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 다 비슷비슷하신. 아. 이렇게 딱. 어. 이런 포즈까지 준비해 오신 분들도 약간 가산점이긴 한데 흥랑 궁쓰는거에요 지금? 궁 쓰는 거야 지금? 어 이거는 일단은 온몸이 다 시꺼먼 애들 다 들어가 온몸 다 시꺼먼 애들 들어가 아 두개야? 한개 더 봐봐 AARS 어 한 번 봐봐 한개 더 봐봐 어 그걸로 그걸로 있어 그걸로 있어 어 뭐야 너무 똑같은데 둘이 뱉겼냐? 야 둘이 뱉겼어? 야 코레루하고 AAR 남아 나머지 들어가 어 미용실 갔다와 갔다올 사람 어 다음에 매크리 하실 분들 미용실 지금 가세요 다음에 매크리 준비하실 분들 미용실 빨리 차 타고 갔다오세요 어 자 두분은 샷건 드세요 샷건은 펌프 샷 아 펌프 샷건 드세요 펌프 샷건 어 둘이 펌프 샷건 들어 너도 아 무기 없어? 그럼 넌 권총으로 해 그게 네 운명이야 자 저쪽 멀리 가 어 코레루도 멀리 가 어 이긴 사람이 따는 거야 점수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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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기다려 야 내가 스타트도 안했는데 뭐 네 맘대로 스타트해 아 뭐하는 거야 다시 와 뭐하는 거야 기본을 못 지켜 애들이 야 내가 뭐 스타트도 안했는데 지들 맘대로 싸우면 어떻게 해 알았어 샷건이 먼저 했어? 그래도 쏘면 안되지 자 다시 모여봐 알았어 그러면 다시 모여봐 다시 모여봐 코레루 하나 더 있다고? 봐봐 코레루 하나 더 있어? 봐봐 뭐야 이건 아아 레이에스 아 레이에스 어 코레루 우승 어 준비도 많이 했어 어 탈락 어 점수 가산점 되면서 코레루 우승 어 코레루 2점이에요 어 코레루 좀 가까워집니다 우승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리퍼가 굉장히 치열한 전투였는데 굉장히 치열한 전투였는데 코레루가 이거 딱 따내면서 지금 2점 가져갑니다 자 그다음 매크리인데요 매크리 준비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구요 예 자 준비하시고 매크리 보여주세요 어 매크리는 어 일단은 AR 들어가 아 잠깐만 이거 있었나? 초록색? 아 있어 있어 기다려봐 일단은 여자들 들어가 어 여자들 들어가 야 여자들 안 어울리니까 들어가 어 이 순간만큼 여염이니까 들어가 들어가라고 빨리 그 다음에 파이어드레이크 들어가 어 파이어드레이크 들어가 어 좀 모여봐 그리고 좀 모여봐 그 다음에 자 어디가 괜찮은거 여러분 누가 괜찮은거 같아요 아이디 싹 보여드릴게요 야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마 앞에 나와서 어필하지마 가만히 있어 누가 괜찮은거 같아요 아 태진아 태진아가 괜찮은거 같애 또 코레루라고? 아 너무 체크남방 코레루가 얘가 머리가 좋아 어 머리가 좋아 애들이 안준비하는건만 준비하잖아 일단은 썸지썸지랑 이터널 들어가 어 이거 너무 어 너무 정직했어 너네 어 들어가고 어 6번 체크남방 예? 이거는 이거 아니야 이거 백수 같잖아 들어가 TG 들어가 어 TG 들어가 어 아니야 그거 어 그 다음에 어 누가 다 괜찮거든요 요기는 나머지 요기는 다 괜찮은거 같애 석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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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흥랑초나 들어가 일단 겹치잖아 어 들어가 흥랑초나 들어가 어 다섯명이서 권총 쓰고 싶은 권총 준비해야 돼 어 어 그건 안돼요 그 그 그 그 따발 따발 피스톨은 안됩니다 오케이 어 퍼져 석양전 가자 석양전 퍼져 그 다음에 이 무대에서 내려오면 탈락이에요 무대에서 내려오면 탈락입니다 오케이 레디 레디 석양군안 가장 깔끔하게 쓰는 사람한테 주자 스타트 아 에이 아 플루토뉴 우승입니다 어 플루토뉴도 나름 잘했어 이거 초록색깔 버전도 있거든 맥크리 초록색깔 망토 버전 있거든 어 나름 깔끔하게 잘했어 어 어 플루토늄 들어가세요 어 나름 잘했어 어 액션 음 어 흥랑우승 어 야 청바지 뭐야 얘는 진지하지가 않네 청바지를 왜 입어 야자 야자 어 그럼 청바지 입고 우승할 점수 딸 수 있을 줄 알았어 어 누가 이렇게 여기서 담배를 피웠어 첫 어 어 흥랑 1점 땄습니다 가볍게 1점 땄어요 흥랑 어 어 저런 자세가 안됐어 청바지는 어 자세가 안됐어 청바지는 자 솔저 변해주세요 어 솔저 가자 어 어 바꿔봐 바꿔봐 솔저 음 일단 팔에 주황색 있는 애들 들어가 어 팔에 주황색 있는 애들 들어가 어 그 다음에 진짜 솔저 들어가 진짜 솔저 들어가 놀라나 너야 어 진짜 솔저 들어가 그 다음에 뭉쳐 어 어 어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아냐아냐 나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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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관격 좁히라는거야 뭉치라는거는 들어가 에 썸지야 나와 왜 썸지야 잘했으니까 저기 붙어 벽에 어 어 어 어 앞에 봐봐 그 다음에 노숙자 들어가 택배는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노숙자 들어가 어 어 아 간격 좁혀 어 어 노숙자 한명 더 들어가 어 어 노숙자 들어가 어 들어가 너 어 들어가 어 어 간격 좁혀 어 어 어 난 총도 솔저 색상이야 야 이거는 센스있게 할로윈으로 준비한 하다포세이 가자 어쩔 수 없다 어 하다포세이 1점 어 축하드립니다 어 어 하다포세이 1점 어 어 자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어 어 센스있게 할로윈 준비한 어 누가 하나 더 있어 누가 하나 더 있어 누가 너 이거야 하나 더 있는거 어 어 이것도 잘했는데 이거 있잖아 그치 전설 그치 근데도 이것도 펄 해가지고 그냥 그냥 할로윈 이길거 같애 들어가 어 음 들어가 잘했다 근데 야 0.5점 줄게 AR 0.5점 어 0.5점 어 0.5점 줄게 잘했다 자 로드오그 보여주세요 어 우기 당첨 어 어 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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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어 여자가 로드오그 준비한거 자체가 탈락이야 어 유리한 여성 캐릭터를 준비해야죠 불리한 남자 캐릭터 돼지 캐릭터를 왜 준비해 넌 머리 바꿔서도 탈락이야 어 어 코레루요 아냐아냐 일단 돼지가 너무 강력해서 마스크 때문에 어 우기 1점 들어가세요 변신 어 일단 남캐 들어가 어 변태들 들어가 일단은 어 어 어 일단 남캐 들어가 어 변태들 들어가 일단은 어 어 그 다음에 자네도 들어가게나 예 자네도 들어가게나 어 그리고 검은거 들어가 두개야 누구 어 한개 더 봐봐 그러면 이런게 있었나 아아 바이 아 그거 어 어 틸에 있어 일단 일단은 닌자기린 프로그몬스터 들어가 액샤 들어가 호농 들어가 자 닌자기린 들어가 호농 들어가 자괴감든다 뭘 자 호농 들어가라고 오 자 둘이서 SMG 들어 마이크로 SMG 아니다 둘이 마이크 없는 있는 사람 없어 둘다 SMG 들어 그러면 둘이 어 레디 파이트 어 더블유제이 1점 들어가세요 헬멧이 유리하다고 그런건 알바 아니야 더블유제이 우기 우기야 쟤가 아니잖아 보여주세요 야 야 이거는 남캐가 이겨야될거 같은데 야 이거 뭐 파라가 왜 다 시껌해 어? 야 파라를 남캐가 이기네 어 야 누구 어 초나 1점 어 들어가 스킨 같지가 않아 그냥 아줌마 같아 그냥 야 파라랑 상관없어 그냥 파나한 아줌마 같아 그냥 어 어 물 고이고 난리 났네 역시 돈부장이 필요해요 이래서 너 뭐야 놀란아 자 전원 준비하시고 위도우 보여줄 준비 위도우 보여주세요 아 전원 탈락하겠네 잠깐만 누굴 줘야되죠 여러분들 몇번 번호 말해봐 번호 4 4라고 흐흫 백조 위도우가 있긴 있어 이게 어 이게 있긴 있어 백조 위도우가 있어 아 1번 1번이 제일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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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긴 한데 어 아 이것도 맞다 있다 아 이것도 있어 뭐야 백조 어디갔냐 백조 알아서 자진 탈락한거야 어 뭐 자기가 탈락한다니까 드려보내고 어 그러면은 1번 갈게요 1번 예 1번 갈게요 어 어 불만이야 너 야려 머리는 1번 고추는 사방 슬래미글 어 슬래미글 1번 정크랫이냐 어 정크랫 시작 정크랫이 이렇게 가방 맹겨 있었나 여러분들 가방이 있지 정크랫이 각자 약간 모션을 취하고 있는데요 어 제 생각에는 어 가방때문에 3번이 어 어 어 킴티지님 1점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들어가세요 자 지금 정막감이 감돌고 비가 오면서 이렇게 딱 굉장히 치열한 비록 코스튬 플레이 대결이지만은 굉장히 지금 치열한 전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치열합니다 자 좋습니다 한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파이언님 요쪽으로 올까요? 어 요쪽으로 올까요? 예 자 한조 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어 한조 코스프레 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어 폭풍치고 유요 와가테키요 쿠라에 쓰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용을 부르기 좋은 날씨입니다 어어 야 한조 한조 분위기 오진다 자 한조 준비 한조 보여주세요 아 아 진짜 짜고 쳤냐? 넌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한조를 골랐는데 왜 한조를 골랐는데 이기지를 못하니요 야 여기서 야 여기서 엔지니어님 들을게요 왜냐면은 이 바지 디테일 인정? 아니 바지 디테일 인정? 유일한 차별점 어 문신도 가장 한조스럽고 어 어 바지가 지금 이분도 나름 디테일 살리려고 노력은 했어 코레루 님도 어 어 이 바지도 상당히 고심한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는 바지는 생각을 안했어 대충했어 그 다음에 코레루 님도 역시 명성답게 바지 준비 잘했고 머리 준비도 좋았는데 어 어 엔지니어가 한조 바지가 가장 여기 사이에 살짝 마가 떠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노력 어 그 말을 지우기 위해서 요 살을 지우기 위해서 여기 펑퍼짐하게 해주고 부츠를 신어가지고 그 살을 최대한 안 보이게 아 이번은 수염 아 수염이다 이번은 그 다음에 활 들고 있는 이거 아 수영이 1번 2번 점수 치세요 어 급하게 활 드는데요 예 1번 2번 그 그 쳐보세요 번호를 쳐보세요 여러분들 아냐 번호를 쳐보세요 어 되게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탈락하신 두 분은 들어가시구요 둘이서 양쪽으로 아이 잠깐만 일로와보세요 일로와보세요 코레루님 마이크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각자 일단 벽에 붙으세요 뒤에 아니아니 거기말고 저쪽에 정면 자 자 각자 한조의 모습을 연기해주시면 되요 10초.. 아 5초에서 10초씩 뭐 성대모사를 해도 되고 말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본인 자유입니다 시청자들이 보고 평가할거에요 자 엔지니어 한조를 연기해주세요 10초 동안 용이 내가 된다 어 자 뭐 이정도? 자 코레루님 한조 한번 아니 그 움직임도 약간 있어야지 코레루님 한번 해보세요 한 한 한 대기장 유형 왕아 대기장 아니다 그냥 싸우자 얘들아 그거 하지마 이거 그냥 싸우자 싸우자 아 아 급혐이네 긴장 아니 야 그거 들어 빳다 들어 빳다 빳다 들어 아 약간 그거 빳다 들어 어디서 빳다 그거 빳다 아까전에 활 대신 들고 있던 거 빳다 어딨어 어머 맞다 뜨거워 자 갑니다 자 싸우세요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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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NGDO 1점 진짜 개같은 거 어 NGDO 1점 오케이 1점 어 들어가세요 엔쩍 아 NGDO 1점입니다 어 NGDO 점수 없었네 잘 됐네 엔지니어 열정 자아 메이 메이 보여주세요 한조 끝나니까 날치 좋아지네 어어 어 다시해봐 그거 다시해봐 황랑아 준비 잘했는데 어허허 어 메이 어 좀 애매하다 아 이거 아 머리스타일이 그래 이거 메이 같아 이거 4번 음 오케이 4번 드릴게요 그러면은 4번 뭔가 메이가 떠오르긴 해 4번이 뭐야 아이디 프로그몬스터 1점 어 들어가세요 뭔가 메이가 떠올라 그냥 어 4번 들어가 너는 그냥 어몽길 대장이 떠올라 들어가 음 프로그몬스터 1점 아 너무 길다 프로그 1점 흠 자아 그 딱 시청자들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딱 잡아야되요 그래야 점수를 벌 수 있습니다 토르비온 보여주세요 어 하다포세이 어 하다포세이 1점 어 어 들어가 송하나 보여주세요 그럼 오티 크으..... 크으으으으으...?chi-к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읔 haut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읡 하아아아아아 animation 삵하아 ... 하...śmy 하 indicator 허어... ㅡ fan chwilistabye... 그리고 호농 아 이거 있다 아 이거 있어 들어가라고 할라그러다가 갑자기 생각났다 이거 있어 야 이거 있어 들어가라는게 아닌데 왜 이래 얘는 얘 아까부터 정신이 이상해 어 이거 줄까 그냥 이거 이거가 이게 이게 진짜 그건데 야 아 이거 꿀벌이라고 아 그냥 아재 아니에요 아재 꿀벌이라고 이게 내가 봤을때 레이서의 미련을 못버리고 취직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알바에서 번 돈을 다 자동차에 투자하는 철 안든 아저씨 컨셉인데 송가나랑 전혀 상관없는거 같은데 어 어 호농 줄게요 호농 어 이거 약간 진짜 떠오른다 이거 어 호농 1점 어 전원 들어가세요 어 호농 진짜 떠오른다 어 호농 1점 들어가 어 들어가 아 됐어 라인하르트 보여주세요 너무 어 너무 어이가 없다 야 야 이거 그거야? 수풀 컨셉 그래도 얘가 제일 라인하르트 같긴 한데 얘가 어 2번 갈게 2번 어 2번 야가 궁준비했다는데 누구야 0.1점 해봐 궁 써봐 아아 잘 들리죠 어 써봐 어 어 들어가 다 들어가 어 1점이야 0.1점은 가끔씩 터지는거고 그렇게 막 주는게 아닙니다 루시오 보여주세요 어 아 coronavirus 4번째대로 아 민체님 3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민체님 3만원 감사드립니다 아 소중하게 받겠습니다 감사드려요 땡큐 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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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얼굴이 진짜 루슈 같네 얘는 이 안경이 이런게 안경 준비를 너무 잘했어 나머지 애들이 이 안경을 안준비해왔어 이게 최곤데 4번? 안경이 너무 임팩트가 강하다 어 어 누가 황금개구리야 이거? 이상한 사람같은데 어 3번 갈게요 3번 어 안경때문에 합격 안경을 진짜 준비 잘했어 어 닌자기린 갈게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어 감사드립니다 자 윈턴 보여주세요 잠깐만 어 일단은 레이서 들어가 인간들어가 인간 인간들어가 인간 어 어 3번? 어 3번? 인사 구현함? 이게 근데 이 무기가 레벨이 안되는 애들은 못드는 무기라 이 사람들 들고싶어도 못들어 지금 일단은 할아버지 들어가세요 내복 내복 들어가세요 내복 어 어 뭐야 이 사람 들 수 있었네 끝까지 끝까지 몇 개를 쳐먹은거야 5번? 아 안경 아 안경 아 가면 위에 안경을 쓸 생각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어 3번 가겠습니다 어 코레루 버그라서 그래? 버그야? 어 그딴건 모르겠고 그냥 당첨 들어가 어 들어가 어 버그라고는 하는데 뭐 어쨌든 당첨이잖아 자리야 보여주세요 어 준비했었네 자리야 보여주세요 일단은 잭파스 들어가 가면 들어가 아 가면 들어가 욱이 괜찮은데 나름? 욱이 괜찮은데 나름? 자리 어 뭐지? 괜찮다고 했는데 왜 들어가? 어리머리 어리머리 존네 까애들 어? 어 어 어 어어 수 아니야 아니야 자리야 같지가 않아 3번 엑샤 들어가 아 올림픽 스킨이긴 한데 자리야 같지가 않아 어 4번 얘 너도 들어가 이것도 올림픽 스킨인데 약간 그 느낌이 안나 그 다음에 당신도 들어가 약간 애매헤 썸지 들어가 어 요 둘 중에서 가는게 좋을 것 같애 어 1대 5거든요 어 어 5번 어 프로그몬스터로 가겠습니다 어 이상 어 음 프로그 어 프로그 어 주먹 꺾는거에서 끝났어 어 주먹으로 다스렸어 어 아 맞다 아나도 있지 아나 준비한 사람 채팅 너 했어? 나와봐 그럼 지금 빨리 너만 보자 어 여러분들의 감시가 필요합니다 어 이거 어 오오오 오 유일하게 아나 준비 잘했네 어 1점 어 들어가 어 1점 어 아나 1점 어 들어가 자 제냐타 보여주세요 어 어 흠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아나같은 거라지 제냐타를 굳이 해가지고 야 제냐타가 없어 3번은 할꺼면 다 할꺼면 다 하지 3번 이것도 괜찮은데 주황색이 아 맞다 이거 이것도 괜찮은데 5번이 약간 이거 이거는 궁이긴 한데 내 생각에는 이게 어 이게 맞는것 같애 어 어 이게 수도승 바지에다가 어 그래 5번 갈게요 초나 잠깐만요 코레루님 제냐타 맞아요 잘 나가시다가 갑자기 산천보로 빠지네 제냐타 스키니 이런게 있어요 어 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예 어 시메트라 혼자네 자 시메트라 보여주세요 1점 거저먹네요 어 알았어 1점 보여주세요 뭐야 둘다 탈락 어 메리씨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 둘다 탈락 들어가 일단 마지막으로 자기는 추가점수 어필하고 싶다 퍼포먼스로 그러시는분들 나와서 벽에 붙으세요 예 추가점수 퍼포먼스 나오세요 너 뭐해 뭐 나올꺼면 나오고 들어갈꺼면 들어가 예 검은옷으로 갈아입고 나오세요 어 자 우기 우기부터 나와봐 어 우기부터 어 뭐 한번 해보세요 어 추가점수를 위한 몸부림 한번 해보세요 우기님 마이크 켜도됩니다 마이크 켜도됩니다 어 요거는 탈락 자 그 다음에 코레루 어 엄지척 그런건 아까전에 해도 충분하잖아 왜 굳이 지금 하는데 어 코레루님 해보세요 추가점수 어 아 아 아 좀 약한데 어 그러면은 몇 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몇 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0.1점 알겠어 0.1점 추가 어 들어가 그 다음에 wj 나와 어 해보세요 추가 점수 퍼포먼스 근데 너무 이런건 너무 예상이 가능하잖아 어 어 안좋어 어 어 들어가 어 들어가 어 나머지 그대로 대기 야 가운데 나대지 말고 들어가 하다포세이 나와 하다포세이 나와 하다포세이 나와 하다포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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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어 0.1 줄게 들어가 두개 더 있어 또 해봐 해봐 아까 했잖아 뭐야 뭐하는거야 어 들어가 자 프로봄서 나와 어 자 해봐 뭐라고 들어가 자 AR 나와 어 AR 플루토늄 어 해봐 어 뭔가 퀄티가 좋아졌다 음 아까 퀄리티가 좀 좋은데 옷이 어 AR님 아 플루토늄 0.1 점 드릴게요 어 들어가 어 나와 김 김키지 나오세요 어 해보세요 어 네 어 흥랑 나와 어 해봐 어흥랑 어흥랑 나와 어흥랑 어 누구야 유한 유한 해봐 석양 미친인다 왜 총을 안쏴 총을 다섯번을 쏴야지 들어가 늦었어 엑샤 나와 어 신선할뻔하다가 기회 놓쳤어 어 자 엑샤 해봐 어 오 망령화 오 망령화 야 싹 움직여야지 야 가만히 서있어 움직여야지 이렇게 싹 하면서 그렇지 싹 움직여야지 그렇게 그 다음에 딱 거기서 딱 망령화 풀고 그 다음에 바로 궁 써야지 딱 아 이거 야 0.1점 줄게 아 진짜 애들이 어 활용을 못하네 근데 엑샤는 그냥 애초에 점수가 없네 딴게 그냥 안줄게 어차피 0.1점 해봤자 이미 없으니까 어 그 다음에 닌자기린 나와 어 해봐 아 닌자기린 어 1점 감점 어 어 1점 감점 어 어 특별상 제외 어 어 어 닌자기린 탈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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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다시 해봐 어 뭘 던져 아 아 아 성광탄 어 좋아 음 어 0.2점 줄게 어 들어가 어 자 그 다음에 프로그 몬스터 나와 어 해봐 어 어 어 어 어 어 하 아 어 어 음 탈락 어 왜자꾸 폭탄들을 터트려 자 그 다음에 누구야 마지막 한 명 있었는데 하다포세이 나와 어 해봐 알아서 초나 다시 나와 그러면은 어 하다보세 해봐 어 나와 썸지 나와 하다보세 해봐 초나 나와 음 아 아 마이크 들리죠 들립니다 초나 해봐 잠시만 다시 할게 다시 뭐야 쟤는 캡스라키가 잘 안놀려서 어 해보세요 어 제발 어 제대로 놀아보자 아 아 아 야 썸지 썸지 해봐 썸지 야 총 쏘지마 뒤에서 총 쏘지마 어 들립니다 해보세요 총 쐴게요 저 라인님 받아주세요 왈의 하던 위덕 흐흐흐흐흑 으흐흐흐흐흐흐하 어 야 0.5점 줄게 야 0.5점 줄게 0.5점 어 괜찮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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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0.5점 줄게 들어가 누가 어 네 감사합니다 왜 부끄러움은 청자의 몫입니까 야 근데 뭐 점수가 없네 애초에 점수도 없는데 왜 했어 어 마지막에 괜찮았네 어 마지막에 괜찮았어 어 얘들아 가만히 있겠다 어떤 새끼야 아니 어떤 새 어떤 새끼야 야 누구야 야 누구야 누구야 아이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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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냐고 너야? 아 너 1점 줄게 근데 1점 줘도 뭐 1.1점이네 아까 1.1점 여러분 마지막 엔딩 찍읍시다 다 올라오세요 엔딩 엔딩 한번 찍읍시다 어 이렇게 앞에서 애들이 진짜 관심받고 싶어가지고 어이 존나 앞에서 아니 저 뭐 원 중심으로 쓰라니까 어 에이 참 됐고 대충 인사하자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유튜버 여러분들 우리 네이버 여러분들 정보 감사드리고요 아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컨텐츠 또 재밌는 컨텐츠 주말에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